성산에게 쉬어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좋은 날 허락하여 쉬어서 순복은 행복한 교회에 신정한 복음으로 행복을 넘치며 복된 교회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천국 전체를 계속해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체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귀한 종이의 신명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도록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온다 파여 주시옵소서 없는 저희들에게도 힘이 되게 하시고 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막대주신 사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양파 мат опредisé 네네네네네네 Maleat 사이패득 시원하게 만남 점심도 여기서 드셨어요? 아니, 사먹었어요 저oya banned 잠깐만, 잠깐만 이따가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 앉으시는군요 이거만 앉아서 어디서 앉아서 어디서 앉아 이거랑 지대요 푸른당 밥이 내게 밥을 그렇게 조금 드셔요 국제비 밥을 그렇게 조금 드세요 국장님 네, 네, 네 아예 젠 바늘 여기다 놓을까요? 젠 바늘? 훨씬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네. 다 나와. 네. 사람들이 먹방을 좋아하더라고요. 무게 돈 부자 우리 누구 싶어서! 아뇨 우리나 준거장 주문한 상대방 음료 은혜 많이 맞았어요 이하 동문대